화학 1과 화학 2는 좀 달라요 또는 원과목과 2과목이 다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즉 화학 2가 아니라도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아 2과목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화학 2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는 수능 선택 많지는 않지만 그죠? 요즘에는 수능에서 화학 2를 선택한 학생이 있겠고 자 또 하나는 뭐겠어요? 아 선택 과목은 아닌데 대신에 내신은 봐야 되기 때문에 내신 대비로 듣는 친구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과 내신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학생의 학습법이 다를 것인가 라는 건데 화학 2는 그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잘 봐봐 일단 화학 2 내용을 간단하게 단원별로만 정리해볼게요 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까지가 메이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단원에서는 물질의 상태와 용액 기체 액체 고체와 용액이 있어요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용액 파트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잘해야 1단원 잘하는 거고요 다음 2단원은 엔타이피 엔트로피를 포함한 반응의 자발성 이건 통으로 중요한데 불량으로 따지면 이게 신기한 게 단원별로 1, 2, 3, 4가 있으면 이게 전 범위의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아니에요 어디가 양이 많냐면 얘가 양이 많아 양으로 따지면 이따 많아요 얘가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 줘야 돼 여기는요 양이 적어요 요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요건 조금 너무 작나? 그치? 한 요 정도 아무튼 매우 작아요 자 3단원 화학 평형 파트가 양이 많아요 왜냐면 제목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평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음에 반응 속도 파트는 양이 작아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결국은 1단원과 3단원을 잘하는 친구들이 왜냐면 문학 자체가 만약에 수능을 본다면 1단원과 3단원에서 다량의 문제가 주제가 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고르게 5문학씩 나오느냐 그러지 않아요 화학 2는 좀 달라 요건데 자 선생님이 이제 개강을 하면 막 진도가 나가잖아 업로드가 될 때 계속 1강, 2강, 3강, 10강을 가고 있는데 아직도 1단원을 하고 있어요 12강 계속 1단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오 이거 언제 2단원 하고 언제 끝나라고 하지만 1단원의 양이 많아서 그런 거야 사실은요 2단원은 양이 작아서 금방 끝나고 3단원에서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 줘야 되고 4단원에서는 금방 끝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데 자 여기서 1과목과 2과목의 학습법이 다르죠 1이라는 건 대부분 수능을 대비하는 거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 여러분 1과목의 학습법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 전범위에 대한 공부를 하잖아요 겨울에 전범위 학습을 해요 완성도는 물론 학생마다 좀 다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본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1과목이라서 양이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겨울 방학 기한 동안 막 전범위를 열심히 한다는 건 생각보다 아주 방대하게 꼼꼼하게 다 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수능을 대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겨울에 전범위 공부를 하고 나서 아 요금 쉬운 단원이 있고 어려운 단원이 있을 건데 요기가 이제 메인 단원인 킬러라고 할까요? 이러한 파트를 킬러 단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범위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된 상태에서 킬러 단원에 집중하잖아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아? 어 이게 원과목 학습법이에요 그런데 화학 2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어 왜냐하면 생각해봐 2과목은 요기다 쓰지 않고 주소 가보자 2과목은요 모의고사 자체의 출제 범위가 달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과목은 3월달에 우리가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면 3월 모의고사의 화학 1 보지요 당연히 첫 번째 모의고사라서 엄청 신경 나름 쓰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음 근데 범위가 뭘까 3월달 화학 1 전범위 그죠? 어 당연히 전범위입니다 왜냐면 이건 교육과정상 3학년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 3월달에는 화학 2 시험이 모의고사로 따지면 있다 없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3월달에는 화학 2 모의고사가 없어요 알겠니? 어 자 우리 두 번째 4월달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여러분 4월달에 화학 1 어떻게 볼까요? 전범위 당연히 보죠 그러면 이제 4월달에 화학 2가 처음으로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3월달에 시험을 안 봤는데 4월달에 모의고사를 처음 볼 때 이게 전범위겠습니까? 이건 전범위가 아니란 말이야 전범위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죠 어디까지냐라는 건데 1단원과 2단원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4월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느냐 자 여기서부터 봐봐 이렇게 해서 이 정도야 이렇게 이게 4월달에 보는 내용이에요 근데 공부를 할 때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 맨날 화학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음청해야 되고 그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다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전범위를 만약에 공부를 내가 1월달부터 시작했다고 쳤을 때 1월부터 2월달 쫙 공부를 할 때 전범위를 대충 훑는 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 어떤 내용이나 한번 쭉 들어보자 대충 한번 쑥 끝까지 한번 해보자 완강 했단 말이야 근데 막상 첫 번째 시험 보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친구는 잘 못 봐요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 어? 여기를 이미 한번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어 여기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쵸? 범위가 범위가 3월 4월 6월 7월 갈 때마다 점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모의고사를 무조건 잘 봐야 됩니다 그게 화학수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도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완성도가 높은 애가 있잖아요 공부 일명 잘하는 애들 최상의 애들은 물론 다 가능한데 그렇진 않아 시간적도 제약도 많아 그렇다면 굳이 겨울에 이걸 전범위에 다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겨울방학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A라는 학생이 자 여기서부터 전범위를 했어요 첫 번째 다음 똑같은 시간 동안 동부할 때 B라는 친구는 아니야 난 그렇게까지는 소화의 능력도 없고 복습할 시간도 없어 그러면 B라는 친구는 1단원과 2단원까지만 겨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동일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한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두 번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하겠죠? 어 그러면 과연 4월달 첫 모의고사는 누가 더 잘 볼 수 있냐는 거지 그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 나는 C라는 학생이 있는데 나는 아 화학을 잘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1단원을 한 3번 보자 이해하겠어요? 어 그러면 첫 번째 모의고사를 누가 잘 본다고 A가 원래 잘했던 공부 잘했던 애기 때문에 얘가 잘 본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첫 번째 4월 모의고사가 여기까지라는 걸 알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 선생님 그럼 그 다음 모의고사는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봐봐라 4월달까지 모의고사가 여기까지 보면 그 다음 6월달 모의고사 평가원 시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니? 그게 아니잖아요 5월에는 모의고사가 없고 6월 모의고사를 볼 건데 6월 모의고사도 역시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여기 요정도 한 반까지가 4월이라고 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단원 다 안 들어가요 요까지가 6월인 거야 3단원의 좀 앞부분 얘가 6월이에요 그러면 앞부분이 4월달 모의고사를 매우 잘 봤다는 건 앞부분이 탄탄한 얘기야 얘가 탄탄하잖아요 그럼 6월달 모의고사 출제 범위 중에서 70%가 탄탄한 거야 이해? 그러면 그 다음 과정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범위가 아니라 요 앞부분만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죠? 이 정도 점수가 계속 나와줘야 공부할 맛이 나는 거지 이해하겠죠? 어 자 겨울에 전범위를 완강했네 안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겨울방학 때 공부를 시작한다면 1단원 완성도가 얼마나 있는가 진도에 너무 스피리하게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문제를 얼마나 차분히 풀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문제집 같은 거 사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느냐 개념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야 실력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동일한 시간을 공부한다면 아 이 과목의 특성을 알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선생님 내신은요? 내신은 더 심하죠 그죠? 자 여러분 내신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우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학년 1학기의 화학투를 보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면 전범위를 1학기 동안 다 끝내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의 학교에서는 화학투를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대충 이 정도까지 나가고 그냥 마무리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냥 조금 많이 나가면 이 정도 나아요 그러니까 이 뒤는 사실은 2학기 과정인데 2학기 과정에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신 대비할 필요가 없거든 수능에 몰입한단 말이야 오히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시험이 어디겠어 당연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무조건 여기죠 그러니까 내신을 대비하든 수능을 대비하든 1단원 잘하는 친구가 화학투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3단원이 되게 어렵고 4단원도 모를 건데 만약에 수능 대비하는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공부를 잘하는 일명 탄력이 붙는다고 얘기하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가장 좋은 과정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라는 거야 될 듯 될 듯 될 듯 계속 그런 자신감이 딱 오르지 않잖아요 내가 나는 화학 1을 잘 못하는데 화학 2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죠? 화학 2라는 것은 모든 투나목이 그렇듯이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 아직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라고 쳐보자 그런데 만약에 4월달 모의고사에서 47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구나 그죠? 네 그럼 자신감이 생기잖아 그럼 그 과목이 좋아지게 되고 그 과목이 재밌어지게 돼요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갑자기 이게 아 나의 전략 과목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이 점수가 나와줘야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서 아 아까 얘기했죠? 어차피 범위는 중복되는 거고 이미 앞부분이 탄탄하기 때문에 6월달 모의고사에서도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게 화학 1은 3월달 모의고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28점 시작해서 35점 이렇게 39점 이렇게 이렇게 물론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1과목에 대해서만큼 이게 될 수 있는데 2과목은 처음에 35부터 2과목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봅시다 이거는 쉽지가 않은 싸움이에요 이거는 원해서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효율적인 화학 2학습법은 뭐라고? 결론을 얘기하면 1단원을 완벽하게 일명 선생님이 가끔 하는 말이죠? 조저라 알겠어요? 진도가 끝까지 완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1단원 잘하는 친구가 화학술 잘한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 얘기는 즉슨? 아 그럼 나는 1단원만 시간을 줄여서 1단원만 보면 되겠네 내가 아니잖아요 남들이 전범위 볼 동안 나는 1단원을 4번 보겠다 1단원을 3번 보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화학 2는 오히려 화학 1보다는 문항 자체들이 다 깔끔해요 사실은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막심한 자료 분석을 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배운 대로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너무 쫄지 마시고 열심히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